오늘은 책상에 줄 식물을 살 거구요 그리고 윈도우를 써야해서 맥북에 윈도우를 깔아서 썼었는데 이제는 필요하진 않아서 편집 프로그램도 바꿀 겸 부트캠프 삭제하는 걸 업체에 맡기려구요 그리고 이불 빨래도 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사항에 도착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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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뭐해? 뭐하는 사람... 어쩐지... 제가 지금 이 시간만에 왔어요. 렐렉스, 제거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네... 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약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니어서... 좀... 급작스럽게 이사를 다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됐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큰 가구들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골고루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